깍돌려오. 깍돌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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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뜰수가 없지요! 깍췄어요? 뭐캐시나? 아 뭔가 나왔네? 악률님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입니다! 떄끝 와 나 나, 와나 나아아, 와나 나아 와나 나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 좀 내어주시오 자, 저희 측에서 본 적이 없인다 이거는 저희측에서 이번엔 증거를 먼저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슨 영상인가요? 어, 의자에 인터뷰 영상을 땄습니다 제가 직접 아니 악녀님, 악녀님 의자에게 직접 인터뷰를 제가 따온 저기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방송에서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의자님 2018년 12월 5일이요 제가 의자님 머리 위에 방귀를 뀌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군요 12월 5일이면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요 날씨는 화창했고 지저귀는 새의 소리는 마치 라우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었죠 더욱이 12월 5일은 바나나툰 백화가 정확히 2주 남은 시점이라 더욱 그랬어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악녀님의 방귀소리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증거는 시간이 없어서 따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걸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냥 머리 베트도 홍보했잖아요 나라가 중간에 끊겼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다입니다 어, 변호사? 예 혹시 의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나요? 어, 괜찮습니다 부를까요? 의자 부를까요? 어, 의자 부르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야, 말해봐 말해 왜 어른다 왜 이렇게 한 아우 아아, 아우 아우 아, 여기는 하나 아우 아우 증거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근데 죄송한데 아, 증인 채택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애 의자가 지금 죽어 갈라 그래요 앞서당에서 형 몸 괜찮으신 거 맞나요? 의사님 하.. 의사님 의사님 지금 해가 돌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이 증인은 보류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인의 상태가 좋지 않는데요.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되게 많이 산으로 가는데 검사 측 진술할 게 더 남았나요? 저는 이제 웬만한 거 다 했습니다. 변호 측 듣기 받습니다. 저 잠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변호사님께 말씀하십시오. 아니, 영상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치익방송법하고서는 지금 증거를 하려고 제출한 게 결국 완화나 100세밖에 알아들은 정도가 없어요. 자, 변호인 측 저기 또 한 명의 증인을 저기 세워보고 싶습니다. 잠깐 통화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신호음이라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아, 통화 중... 왜 통화 중이지?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이분은 이제 가스점과 게스터 훈입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저희 게스터 훈님. 네. 예, 제가 지금 클립 하나 보내드릴 건데 응, 네. 이 소리를 들어보고 정말 가스 소리인지 한 번 판단해 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리고, 뭐야?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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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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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차피 방금 냄새라는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본인 유행어가 있습니다. 평소 하는 게 냄새 하는 그게 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아, 냄새가 난다는 것은 지금 변호사가 피고인의 죄가 맞다고 지금 증명하신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이게 냄새가 설사 냄새인지, 구토 냄새인지, 방구 냄새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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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님 왜니까? 아... 자 그러면 검사 측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이제 변호 측 증인 부르십시오. 아니.. 정식 증인. 제너님이 당간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45분째 한마디도 못 하셨죠. 백님은... 제 너 님은 평소에 악녀와 굉장히 많이 친하시죠? 에? 에? 하하 여보세요? 네 아닌가요? 형님! 실제로도 만나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다 했어! 네 근데 제가 평소에 방귀 뀌는 걸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방귀 뀌 건 들어본 적 없는데 똥 싸는 건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니 왜냐면은 제가 집들이 할 때 저희 집 1층에다가 똥을 시원하게 싸고 있더라고요 아 나 그거 그때 그때 녹음에 있었거든요 똥 싸는 소리 녹음한 게 아니라 그때 물어봤거든요 똥 싸고 있냐고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라고 이제 똥 싸는다고 근데 방귀 님이 방귀를 못 낍니다 제가 들어봤는데 원래 사람이 똥을 쌀 때는 방귀를 먼저 끼잖아요 근데 이제 그녀의 소리는 퉁 하고 퉁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는 들면서 아 으 prawd beste 어 방귀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 낑미네 잠깐만 저희 쪽 저희 쪽igt인 부르겠습니다 오묘 네 같이 통 하면서 악려님이 방귀를 낀 적이 있지 않았나요? 하분도 낀 적이 없는데 오 이거는 잠깐 잠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직인은 평소에 주변인하고 투수로부터 가슴이 작다는 말을 자주 듣죠. 가슴이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관사님 지금 이 직인을 비유증을 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만져봐야. 사실 저 검사 측 2위 있습니다. 본연이 저에게 흉부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도 받고 싶습니다. 상의 사진. 제가 봤을 때 가슴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말씀 드립니다.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즐거움을 제출하십시오. 에? 저기요. 저기요. 저기 판사님. 판사님. 일단은 뭐. 본 판사는 제대로 눈으로 보는 게 없기 때문에. 둘 다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물이 없지 않습니까. 여보세요 훌륭한 증거 판사님. 지금. 이번엔 진짜 증인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 군대 동기로서 열리사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저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 전화는 고객의 유턴이 위해 당분간 혁신이 방지되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잠시만요. 아잉. 우선. 네. 검사님께서. 기본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죄입니다. 네.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춘법이 되는 거죠. 아 별리사님 그러면은. 이 결론은 뭡니까? 그냥. 어. 갑자기 그냥. 그냥.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하세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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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제가 방귀를 끼면. 다 믿으시겠습니까? 저 지금 좀 진지합니다. 지금 끼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제가 방귀를 안 꼈다는 걸.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한번 껴주시겠습니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뭐 제가 할까요? 마라하님이 하실까요? 다 같이 다 같이. 새해 카운터 하듯이. 텐부터 갑시다. 시.작. 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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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diferen. 크 seç sekali Sacred도 에 verified. 레 Steных. ա퍼 하하하하 우와.. 에휴 에휴 어.. 내가. 에앤따 쓰레기가. 데치 거리를 하려고. 별작진. 시작. 편집. autocon takes 마지막 발언해줄 수 있어. 피고는 근래에 들어서. 계속 속이 안 좋다고 발언하면서. 끝내 그 방귀냄새까지 풍기면서. 되 событи 100 buckets 시작을 하게 됐는데. 피고는. 방귀를 뼈다 아닌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은 이미 방송이 너무 흥했기 때문에 다음 방송에서 부디 똥을 싸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자 피고인 변호사 저는 진짜 억울합니다 전 방구를 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검사 측의 류보미님은 온갖 만나는 스트리머 분들께 악년은 방구를 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 이거에 대한 굉장한 스티심의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되겠습니까 지금 악년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검사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지 않고 함부로 얘기를 했던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안 이거 한마디면 돼요 빨리 하세요 미안 안 돼! 검사! 안 돼! 안 돼! 다시 얘기해! 안 돼! 안 돼! 의견 받겠습니다 빨리 안고 화해하세요 미안 화해하자 내가 더 미안 류미가 대답 안 되셨어요 류미가 대답 안 되셨어요 저는 류미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대신에 들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악년이 진짜 안 끼셨죠? 진짜 안 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번엔 악년이 방귀 낀 거를 확실히 녹화 내서 오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악년이 그럼 이제 판결을 내겠습니다 악년님은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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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년이 다음번엔 악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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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말을 모두 종합한 결과 이렇게 답을 낸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유재입니다 당신은 방구를 꼈습니다 악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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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꼈기 때문에 크림빵 애교 1회 하셔야 됩니다 악년이 오늘도 사건 해결했고 뭐 해결했어 당신이 대단했어 와나나 다음번엔 더 좋은 승부를 하자고 고생했어 다들 고생했어 악년이 저거 다에요? 네 저 다 적어놨습니다 저거 다? 저거 다 해야 돼요? 아 이거 지금 적어주신 거 다요? 아니에요 반만이던데 엄마 어서 하렴 음? 하하하하하하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미쳤어 아주 어머니가 방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우리 엄마의 여비를 저기 방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합니다 슈크림 빵 슈크림 빵 새하얗고 달콤한 슈크림 빵 너무너무 맛있어서요 식빵도 필요 없죠? 외롱빵도 필요 없죠? 아 시발 아잉 쭈꾸띰빵 영롱 영롱 쭈꾸띰빵만 먹고 싶어요 까만 쭈꾸띰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까만 쭈꾸띰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까만 쭈꾸띰랑 새하얀 쭈꾸띰빵 너무너무 맛있어요 사줄 거야? 우리 시발 여러분 모두 얘기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수치심 들게 하고 이거 이거 이 사건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재판 내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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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Minh 우주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도 집에 놀러 간다는 걸 기억하시는지요? 아... yellow darkness... 그때 봅시다. 노돌린다고? 이 말 하려고 전했는데 그때 봅시다. 저 그날 아파요. 아니요. 아프게 될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밥 살게요. 저 통장에 진짜 지금 이제 70만 원 남았거든요? 네. 근데도 밥을 살게요, 제가. 소고기 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목숨을 살려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앙요님. 네.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 중이세요? 네, 방송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지 마세요. 다음 주 백화가 다음 주에 이제 계속될 겁니다. 이제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hopeful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